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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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장군이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으악! 골든 리트리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사하고 싶어요. 이름이 뭐예요? 안녕하세요. 고생하셨겠어요. 짐이 너무... 이 정도 짐이면 보통 짐이 아닌데? 아니, 제 거랑 장군이 것도 있다 보니까. 장군이도 체크인해야지. 우와, 이쁘다. 장군이 물도 좀 필요하죠? 어, 네. 갈증 날 것 같은데. 장군이... 너도 큰 게 키우고 싶다. 에? 에? 물을 여기다 담아요? 네. 아... 없다. 장군아. 없다. 혹시 내일 조식은 아침 8시부터 9시 반인데. 먹어요. 같이 드실게요. 네. 아니, 나 강아지를 안 키웠어. 여행에서 장군이 물끄러셔. 기다리고 있는가 봐요, 옆에서. 장군아. 옆에 있어. 장군이, 목말랐어? 이리 와. 물 먹자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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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말랐어? 아유, 그래서 자꾸 주방에 왔구나. 아유, 목말랐네. 목이 많이 많아. 진짜 친하지? 네. 장군아. 아, 아파. 장군. 앉아봐. 앉아봐. 같이 찍어드릴까요? 와, 감사합니다. 구니구니. 구니아 사진 찍자. 올라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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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시 시청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Ericagers sarel empresa입니다. burning Luc Ayuda 그리고 선생님은 좋아요 늘 매운它 카페는 생명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